다를게 없구만! 야 내 총은 언제나 없어! 야 총이 없어 총이 이게 뭐야 야 그냥 난 뛰어댕기면서 형 중학이나 뭐 중장비나 써야겠다 어 그리고 설정은 원래대로 돌릴게요 답이 없구만 이거 자 초기화고 야 이런이 튕기니 저런이 튕기니 똑같아 스..최고..최고로 가버릴까? ㅜㅜ 보자 설정 일단은 이거는 720으로 내놔 놓고 다음에 전투하면 예 아니 전투중에 민간인이 끼워져 이게 뭐야 이게 쏘시마서 전 연구팀 직원입니다! 야 수류탄 던질 수 있네 그래도 야 이거는 씨 텔레반이잖아 야 그래도 수류탄 던질 수 있네 아야 쏘지마 난 연구팀 직원이야 아야 쏘지마 살리지마 됐다 이거다 예 예 확실히 자연스럽긴 하네 몰라 난 연구팀 직원이다 전쟁중인 민간인 저 혼자 나아가 배를 파는지 해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는 뭐에 죽었는지도 어떤 총에 죽었는지도 나오지도 않네요 아니 미친 연구팀 직원이라고 자 좋았어 이걸 타야겠어 이게 뭔데 근데 잠만 이걸 타도 야 뭐야 이번에 소리가 나갔어 무슨 이건 뭐 나홀로 나홀로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어 이제 틀린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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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 진짜 못쓰게 못쓰게 생겼다 뭐 이상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난 왜 총이 없냐고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가보지 뭐 반갑습니다 아 아따 나 전명도 할 줄은 있나 정말 총 추워쓰자 아우 총 없어졌어 미치겠네 서지마세요 연구팀 직원입니다 됐어 전명했다 이 마늘은 총도 없어 야 RPG가 뛰어댕긴다 야 내 총을 돌리도 뭔가 이상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바로 CPU가 나쁘면은 배틀빌드하면 이래야 됩니다 한 한시간쯤 하면은 총이 사라지네요 총이 사라지는 마술인데 이건 잠시만요 저거 끄면 안되나? 아까 방금 뭐냐 저 뭐가 있었어 64% CV 저게 도대체 뭐지 오리진 오리진을 끄면 튕길거고 뭐 끌거 없나? 방송을 끄면은 방송이 안될거고 미치겠다 야이 씹 영구팀 지금 언제까지 해야돼? 오 그래 장비가 저기있다 좋아 저 장비라도 타야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재접을 하여 재접을 해볼까? 오 야 수류탄 들었다 야 나 수류탄 들었다 됐다 탔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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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저기 하나도 안보여 오 그렇지요 녹화 끄면 영상 못 누릴거고 이런 젠장 뭐 하기도 애매해 이런 빌어먹을 아야 한번 재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탱크는 내가 쏜다고 저거 부서지지 않잖아 자 조용하다 아야야야야야 가가가가 뭐 박사를 내든지 그래픽만 좀 떨가보라고 그래픽 지금 최한데? 이럴거 같아가 그래픽 최하로 띵가놨는데? 야 재접을 해봅시다 이럴 순 없으니까 재접을 해보자고 자 재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 나와봐 아예 그냥 지휘관으로 들어가볼까? 이번엔 자 일단은 어 재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재접해보고 안되면은 쫑내자 허 재접이 돼야 아까처럼 뭐 신나 놀텐데 아니면은 방송을 한번 리방을 해볼까요? 방송이 문젠가? 어 리방이 문젠가? 방송을 리방을 하자 손 자 일단 끄고 방송 안하는 사람은 R5 다 4세대 돌려도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돌려도 돼요 지금 방송 안해도 충분히 다 돌아가거든요 어 돌아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돼요 방송만 안키면 다 돌아가 갑시다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발발발발발 손발 그냥 하는걸로 아 이제 12,24 찍었는데 자 아까 그 서버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출발합시다 지휘관 있나? 좋아 난 지휘관으로 들어가본다 지휘관 없지않나 지휘관? 야야 지휘.. 어 지휘관 없어 가자 가겠다 좋아 난 지휘를 하겠다 자 지휘관 뭐 좋나요 근데? 순양미사일 속은 뭐 그런게 다 아닌가? 가봅시다 어 해봅시다 자 뜨끌꺼 이거 뭐야 이거 저장소? 야 저장소 이거 뭐야 야동 들어있나? 일단 너도 꺼놔 지금 야동 볼게 아니잖아 어 분명히 여긴 야동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갑시다 가자 아 지휘관 어려워요 애들이 근데 주의를 들을까? 까라고 하지 않을까? 어 까세요라고 하지 않을까? 야 여기로 가 까세요 야 저기로 가 까세요 어 그니까 마살로 적 뭘 쌀 수 있어요 순양미사일로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? 어 순양미사일로 톡톡 때리면 되지 않을까?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지휘관 또 거점을 먹어야 아 순양도 씨를 먹어야 쓸 수 있어요? 오케이 그러면은 무조건 씨를 먹으라고 해야겠다 스읍 순양미사일을 가면 무한대로 쓸 수 있나? 아님 시간마다 쓸 수 있는 거야? 오케이 자 아픈데 절로 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위임권 공격 순양미사일 씨 스읍 그리고 이 아들한테 뭔가 이제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구만 오케이 일단은 여기다가 저번에 그 뭐냐 그거하고 비싸네 EMP 터뜨리고 아 핵하고 비싸네 음 여기에 순양미사일 발사 그 다음엔 여기에 보병 스캔 아 이쪽에 보병 스캔 한번 뿌려주고 분대 명령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 자 순양미사일 놓쳤다 뭐하냐 재장전 저 분대 호텔이에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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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호텔 호텔이면 H지 오케이 오케이 비경대네 좋아 비경대는 A지점 뚫어 비경대 A지점 뚫고 나머지 아들은 여기로 지원하고 어 A지점에 보병 스캔 한번 뿌려드릴게요 자 스캔 뿌리고 적발견 어 자 한뜩 있네요 어 순양미사일 대기중 그 다음에 EMP 어 EMP 터뜨렸습니다잉 쓰읍 자 비경대는 어 저 미친 A구역을 뚫어버려 나머지 어 저쪽으로 이동 여래여래 갔다오시고 그 다음에 C C지점 우리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명만 더 가 그 다음에 D 뚫리고 있다 엠마들 가고 니들은 지금 배치된게 B니까 B를 점령을 하고 A 야 니들 책임지고 B먹어라 이건 뭐야 보병 스캔? 자 A 보병 스캔 하겠습니다 보자 뭐가있나 이야 잔뜩 있네 뭐가 잔뜩 있구만 순양발사 자 갑니다 순양 왼쪽 화면에 나오네요 뭐야 순양이 왜 발사하는데 됐다 발사된다 자 순양미사에 발사중 맞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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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겠나? 가취 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보병 스캔 다 해주는거에요 좋은데? 그러면은 보급품을 내가 뒷쪽에 떨 자 보급품 떨자드리겠습니다. 보급품 드시고 야야야 방금 미사일 봤어? 정확하게 탱크한 떼어본거 크으아 훌륭해 훌륭해 자 비경대 중강 어 비쪽 밀어 뭐야? 위인공우격? 아 상대편도 지금 지휘관 있네 야 이거 순양미사일 쏘는거 재밌는데 이거 어 뭔가 이거 프레드 쏘는거 같아 순양미사일을 딱 쏴서 작살내는거지 전만들 위인권도 작살낸다 기다려봐 보병스캔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분대병명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거 같아 어 여기에 적 다 트겠네 아까 적용수 3명이 썼어요 위치좀 알려줄래요? 미사일 속에 아 여기 확인 함 옆 꼭대기에 어 뭐냐 순양미사일 장전되는대로 쏠게요 오케이 여기에 지금 뭐냐 보병이 3명정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되면 쏴버리겠습니다 수양미사일도 지금 저장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쏜다 EMP 들어갔고 EMP는 우리 보병한테 쏴 우리 보병한테 해줘야지 되지 분대 H 야 호텔 저쪽에 적용수 확인해봐 어 여기다 일단 수양미사일 발사준비됐나? 야 시지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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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뭐키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할 방법이 안돼 앞에 잡고 그렇지 자 호텔 분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왜 대기하고 있어 호텔 그렇지 움직이지 앞에 하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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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일단 시지엄 먹으러 갑시다 위임권 공격 아직 대기중 우리는 야들 화면이나 보면서 보자고 지금 거 숨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허허 여러분 추천과 절차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뭐냐 제가 뭐냐 공중 하나 해드릴테니까 확인해봐 보자 야 골로 갔네 감사합니다 골로 가셨네요 하 시가 뭐켜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네 EMP EMP도 같이 터뜨려 야 근데 진짜 뭐냐 지휘관은 할게 없다 나중에 비경대가 진짜 사람이 많아지면 해야돼 순양미사일 피해 뭐야 120 120 뭐야 순양미사일 파괴? 뭐야 뭐 계속 올라간다 순양미사일 피해 745 좋습니다 자 보호품 낙하 이거 또 뭐있나 할만한거 분대 진급 분대 진급 분대 진급 자 분대 진급했고 이거 뭐야 빠른 배치 장비 낙하 아 어느정도 되면은 내가 분대 진급을 할 수 있구나 어 여기서 음 아니야 뭐야 이거 자 스캔 여기 뭐가 잔뜩있다 어 여기 밑에 뭐 천지야 어 이 밑에 뭐가 천지야 여기 하나 뿌리면 대박나겠다 엠피를 뭐야 저거 저 어떤 놈이 저 작살내놨냐 와 여기다가 미사람만 쏘면 난리나겠는데 자 엠피 야 이거 아구한테 엠피 터면 안되지않나 엠피존 되네 장비 스캔 장비도 스캔하고 쓰읍 일단은 무조건 여기 무조건 여기 무조건 여길 먹어야돼 자 모든 부대한테 얘기를 한다 무조건 여기로 가라고 어 C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먹어야돼 명령을 받아들임 만장일치 진원 오케이 자 무조건 절로 가라 자 여기에 니들위에서 보호품도 하나 떨어뜨려주지 아군한테 유도미사일 쏘면은 들어간다 어 들..들 따라간다? 아 그래요? 봅시다 자 일단 대피병력 어 여기는 어 굳이 할 필요없어 대피해 아 EMP를 터뜨려버렸다 어 대피해 대피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스캔 저 위에 한마리있다 한마리있다 작살래 저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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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좋아 나쁘지않아 순양미사일 파괴 좋습니다 순양미사일 잡아냈고요 자 보호품 하나 던지고 장비? 어 장비도 낙하해줄 수 있구나 오오 자 분대 진급 너희들도 분대 진급 어 진급시켜줄게 기다려봐 내일도 배필하나요? 내일도 배필하죠 뭐 그냥 기까지 이거 하지 뭐 자 순양미사일 발사 자 미사일을 쏴가 저걸 짜작을 내버려 그렇지 여기에 정확하게 미사일 한번 빡 때리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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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동 그래 그래 그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야 장비 파괴 분대 전멸 난리 났습니다 미친듯이 올라간다 여기 뭐냐 여기 장비 떨어뜨려 놓을게요 아 탱크가 한 대 아장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C구역 전명했고 그 다음은 이제 B구역 B구역으로 이동 뭐야 일단은 B구역으로 전부 다 이동하고 뭐 저리다 일단은 B구역 이동해서 전망 잡아내 그리고 이 분대는 어 저기 한번 확인해봐 저기 아까 뭐 이상한거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보호품 떨어뜨려줄게 G 돌격 호텔 비경 절로 가고 일단은 저기에 있다가 수량미사일 되는대로 쏠테니까 어 여길 일단은 스캔 한번 뿌릴게요 그 다음에 어 EMP로 꺾어주고 쓰읍 어 대피명이요 아 여기를 뚫렸다 대피해 여긴 답이 없어 탱크 두대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잡았어 그 다음에 어 니들 위임권 공격 다른 지인간이 15초동안 뭐냐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아까 진짜 야 수량미사일이 진짜 꿀이다 야 수량 야야야야야 C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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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른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못하나? 아 바로바로 되네 자 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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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저 미친 C구역을 다 전명해 벽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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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벽끼면 답없어 위임권 공격하면 바로 쓰세요 오케이 상대편 저거 작살되는 거지 자 저게 아직ades 장득있다 그 다음에 여기 EMP하나 도뜨려주고 자 여기는 대피 오케이 자 벌병 스캔 갑니다 창창창 캬아 아 많다 자 C를 먹어 어떻게든 C를 먹어야돼 G? G가 야들이지 G들은 니들은 여기먹어 어 니들 먹고 그 다음 F F는 어 저쪽 먹고 그 다음 B B는 여기 지켜 나머지 할일놈놈들은 저거 빨리 잡아 저거 봐봐 빨리 아작을 내란 말이야 보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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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편 전투기 나이스샷 자 문허카야됐나? 야야 순양미사일 날란다 오 윙인껏 미친 아 전마들 순양미사일 쏘기전에 윙인껏 날리고 순양미사일 쏘는구나 아 A분대가 사라졌다 A분대 점령했고 현재 우리 전투기가 지금 뭐냐 C구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들은 전멸 G분대 돌입되나? 야들 뭐 차 탔나? 사나 걷는게 왜이래 보자 이 판하고는 그냥 딴 그 그냥 올레이로 들어가야겠다 어 지휘관은 뭔가 심심해 어 지휘관은 심심합니다잉? 대피병이요 C만 먹으.. C를 어떻게든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C만 먹었으면 좋겠어 야 다른거 다 포기하고 C 먹으러 가자 어 C 야를 먹어야돼 어 그래야 내가 순양미사일로 저 미친 탱크를 나장내지 자 위인껏 공격 대기중 아 보호품 낙하로 적군 줘버릴 수 있어요? 아 그래? 콜 해봅시다 저기에 마침 어 저게 헬기가 있으니 어 저기에다가 보호품을 떨자버리면 헬기가 터지지 않을까? 어 헬기 움직인다? 뭐야 보호품 왜 저기 떨어져어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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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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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자 잘 놓고 잘 날아 BMR 잘 날아잉? 순양 저기다 발사 순양미사일 발사하고 여기는 어 여기는 대피공교회 그리고 스캔 아 운이에요? 아 그래요?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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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일 발사 미사일 정확하게 맞아라 그렇지! 적사살 근데 아직까지 좀 불..뭐냐 좀 그렇단 말이야 하나밖에 못잡았어 한 마리밖에 못잡았단 말이야 빠른 배치는 내가 다 해야 할 수 있나? 자 일단 A구역이 공격당했습니다 어 대피 명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거 뭐냐 제어권 먹고 스캔 저희 애들 저기 있네 탱크 발견 여기 보호 어 이거 뭐냐 분대 진급 보호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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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밖에 못하네 내일은 방송은 지키세요? 모르겠어요 내일은 방송 좀 일찍 킬수도 있고 좀 늦게 킬수도 있고 그렇지 야야 C 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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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은 무조건 지켜야될 가장 첫번째 순이야 그렇지 C 털린다 C 했고 그 다음엔 뭐냐 B 먹으러 가자 그 다음엔 B를 먹으러 가자고 D D D D D D 일단 D를 뺏어먹읍시다 자 순양미사일 발사가 준비중입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시간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시간 됐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미사일을 한 대 턱 떨자주면은 한 이쯤에 떨주면은 저까지 날라가지 않을까 여기 발사 운에 막힌다 쇼군하고 배필포하고 있습니다 쇼군을 완벽하게 끝내버렸는듯 야야 미사일 초중에 미사일이 아 빠졌다 순양미사일을 눈빨에 쐈어 미사일을 빠져버렸네 자 대피별로 하나 냈고 자 일단은 야 근데 우리 명령하니까 애들이 다 절로 가네 근데 애들이 다 절로 가 웃긴게 야 잘한다 애들 자 보병스캔 그 다음에 현재 B구역이 또 뚫리니까 어 그 다음에 D구역 애들 지원해주고 그 다음 또 저기 어 그 다음에 저기 어 D 다시 뚫으러 갑니다 어 뭐냐 A인가? 저거 A인가? 어 A 뚫으러 갑시다 자 적장비 스캔하고 그 다음에 EMP 여기는 대피 여기 애들 저기서 음 일단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마가 레벨 31, 37짜리 지휘관이네 아 몰라 지휘관 따위 낙하산 투입 수량미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? 오케이 대기 위임권 공격 준비 끝 수임권 빨리 위임권 빨리 위임권이 나와야돼 그렇지 위임권 파 위임권 먹였고 다음 여기 스캔 와 여기 적 봐 미친 저기 너무 많아 축젠데 이거는 저기 여기 여기 그냥 축젠데? 자 뭐가 잘 안뜨겠네요? 발사 수량미사일을 발사하라 갑시다 야 맞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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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맞으면 웬만하면 분대별로에 안따르는데 대감동 진짜 애들 명령따르라고 탁 움직여 진짜 퐁! 아 옥상 위에 있구나 크으 못잡았어 아 못잡았어 못잡았어 여기선 대피해 자 보병 스캔하고 자 우리는 무조건 저기를 먹어야 된다 애들아 무조건 우린 저기를 먹어야 돼? 니들 분대 양어클의 명령을 아주 잘 따르는구만 진급시켜주지 야 애들 진짜 막 다 딸라 아마 어? 막 절로 막 움직이면서 막 다 가 아마 승리하고 있어서 그런가? 쓰읍 괜찮네 와 근데 저기는 뭐가 저래 많아? 뭐가 잔뜩 있네? 다음 수량미사일은 저기다 어 다음 수량미사일은 무조건 저기다 날릴거야 자자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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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피 명령은 왜 있는거야 도대체 어 저기에 지금 적들이 가득 있습니다 리틀버드 리틀버드도 아마 여기 있을걸요 어디? 탱크 문제 없고 고도구호 정찰병 이상 없고 아래쪽에 탱크한데 확인 자 EMG EMG 하나 터트려주고 B구역을 전마들이 습격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일단은 C분데 니들 저기 가고 어 순양미사일 발사할 곳이 있나? 어 순양미사일 발사할 곳 A분데 니들도 절로가 스캔 그 다음에 저기는 애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저기는 애들 보내주고 대피 곤룡 임 아 가자 각이다 이거 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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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음 니들 죽는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자 다음에 G G는 니들 저기 지켜 어 저기 지키고 아 탱크 갔어 아 아 적팀 승향올때 쓰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적들 뭐냐 비사일올때 그거 대피하러 가면 되네 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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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지원한다 나 분석 아 적 많다? 뭐야 전마 위인공공이 들었다 전마 그거 쏜다 순양 쏜다 저거 이건 100% 순양이다 자 순양 쏠때 그거 하던데 어 게임 끝냈네요 감사합니다 끝이야 바이바이 이게 바로 지휘다 어 이번에는 지휘관으로 하지마고 그냥 현장 뛰자 나는 현장에 맞다 그냥 현장에서 지휘하는게 훨씬 더 나아 어 순양미사일을 좀 연속으로 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상하의 봉지에는 뭐냐 승양이 뭐냐 아 상하의 봉지에는 미틸버드가 아마 초창기에만 있었어요? 아 있긴 했구나 아 그래요? 흐흐흐흐 갑시다 한번 신나게 놀러 갑시다 오늘 제가 파쇄탄을 따야겠어요 어 다른건 모르겠는데 오늘 파쇄탄을 따야겠어 어 파쇄탄은 따줘야 이제 어 뭐가 좀 생기겠어 파쇄탄 따로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다른 서버 어 좀 더 상향 좀 괜찮은 서버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놀아도 되는데 보자 일단은 멀티플레이에서 일단 서버 한 마리 잡읍시다 소대를 아까 제가 다 초대 지금 뭐니 초대를 다 드렸죠? 오케 다 초대 드렸네 어 가입하실 분만 가입하고 웬만하면 가입하셨다면은 어 bgt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파쇄탄 극혐이에요 아 그래요? 쓰읍 일단은 뭐가 좋을까? 어떤게 좋을까? 핑 야 핑대로 정렬 한번 해봐 예 끄고 예 핑대로 정렬 야 핑이 안뜬다 인터넷이 뭐 개판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보고 윈도우 문제보고가 뭐야 꺾고 뭐 이거 아래 한번 껐다가 다 시키자 그래 시피오 먹을게 뭐가 저렬 많다고? 배틀필드 어 심시티도 있긴 한데 사놓고 할진 않아요 어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 막상 이 심시티를 사니까 갑시다 쓰읍 보자 일단은 저는 프리미엄이고 음 비엠 가드팀 어 이게 바로 우리 비경대입니다 아 한번 북한대를 잡으러 갈까? 프로파를 간다? 콜 북파요원하러 갑시다 여러분 북한 작살내러 갑시다 근데 대기번호가 14번이네요 쓰읍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잠시만 대기번호 14번 기다릴 여행이 없어 기다려봐 쓰읍 좀 핑 좀 괜찮은데 한국서버 쓰읍 한국서버라 상하이 여기 여기 서버에 서버 설정 보자 아 아 상하이봉사 하나밖에 없잖아 안해 난 저런 서버 안좋아해 아 좀비요? 그래요? 쓰읍 잠시만요 일단은 좀 쓸만한 서버인데 어 핑도 좀 낫고 한국서버 한국서버면 좀 뭐 더할 일이 없이 좋고 상하이봉사 여기가 상하이봉사만한 서버인가? 아 이거 서버는 좋은데 왜 상하이봉사밖에 안해? 어 맵을 좀 섞어서 어 좀 두루둥실 할 하는 서버 없나? 쓰읍 맵을 좀 섞어서 말이야 핑 백이야가 제일 좋죠 그쵸 쓰읍 어 맵을 좀 섞어서 어 좀 두리뭉실 좀 좋은 서버 뭐 그런 서버 없을까? 쓰읍 내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? 한국서버는 샷곤하고 폭파물 불가해요 안해 안해 어 그런 서버 따위 내가 할 것 같은가 쓰읍 자 봅시다 어 잘 생각해보자고 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쓰읍 어어 서버 탐색기 한번 천천히 돌려서 핑 핑 확인하고 쓰읍 이 서버 하나밖에 안하나? 쓰읍 아 이 서버가 좀 괜찮은데 침수지역 아까 있던 일본 서버 쓰읍 쓰읍 어어 아니면 여기 어때 POC 아까 POC가 우리가 아까 있었던 덴가? 여기가 아까 우리가 있었던 덴가요? 잠시만요 아닌가? 확인해보자 POC 어어 야 이거 괜찮네 가자 이거 괜찮다 가자 쟨 읍 살 주는 맵이요 아 그 그 활대 탕 Kom사가 잉 잡는 맵 하 dat 폭발 탄하고 쓰는 맵 그걸 좀 나중에, 나중에 한 번 해보죠 일단 갑시다 시작됐네요 갑시다! 로딩 로딩 어 팬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? 자, 침수지역 컨캐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끼리 아예 분대를 파수하자구요? 그럼 차량이 멀리멀리 날라가지않나? 자, 저는 인디아로 팠습니다 오실분도 들어오세요 자, 놀아볼까? 가자! 저기를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? 야 뭐야 물이 왜 깔쳤어 누가 땜 터뜨렸나? 누가 땜 터뜨렸나? 야 우리도 숨, 이거 숨은 여...